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니에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니에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니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원단 보금치유와 24제자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금치유와 24제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은요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성공이 힘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기뻐하는 자.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이 능력을 얻는 것이 보금치유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요.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죠. 무너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니에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죠. 근데 지금 니에미아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거로 이 건물 완공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금치유가 무엇인지, 24제자의 응답이 무엇인지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의 목마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금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8장의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 언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열 명, 수십 명, 수백 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만 명에서 5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아냐. 학사, 목사 겸 학사 에스라를 지목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본문이 니에미아서 8장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58년경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3차 귀환자 니에미아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16대 손이고 성경학자 겸 목사님이죠. 요즘처럼 성경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절에는 두루마리 성경, 굉장히 귀한 성경이죠. 그 성경을 에스라가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부응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언제 읽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깐요. 일곱째 달 초하루. 유대인 달력으로 신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한마디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입니까?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원단에서 습관은 영성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굳어져 버린 이 강철 같은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는 답은 확실히 알죠. 138. 오직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권능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만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멜 깁슨은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독이 영화의 까메어로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멜 깁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얼굴은 안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그 손을 못 박는 로마 군인의 손으로 자기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한마디로 내 죄가, 내 이 악함이 예수를 못 박게 했다. 그런 마음으로 손만 나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이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함께 죽어야 어떻게 되죠?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거든요. 부활로 끝이 아니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를 바꾸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게 복음치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총 6시간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면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강력해집니다. 이 부응을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종.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이 필요하고요. 또 그 말씀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이겠다는 백성들의 갈망,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부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폭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끝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아멘 아닙니까?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 본문에서 아멘은요. 원어적으로 견고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고 또 하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배하자로 나옵니다. 나는 무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020년도 청직의 집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 영적으로 큰 능력을 얻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의종의 열심입니다. 백성들의 갈망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먼저 설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간굴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 3만 명에서 5만 명 모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많이 모이면 저희 2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런데 그 랩런트 대회를 능가하는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 시스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에스라가 강단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히브리어를 듣고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통용되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해석해서 재낭독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에스라 목사님이 강단을 선포하면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그것을 재낭독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24제자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사람이 24제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1인 1교회화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쾌화하고 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예배자로 만드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한 번 예배 데리고 오는 것은 할 수 있죠. 우리 행사한다. 우리 세초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가족을 초초한다. 그러면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끼고 관리하고 챙기고 기도해주고 이거 보통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굉장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말씀 우리는 갈망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울컥하고 울기 시작한 데가 언제 있었는가.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요. 아세라신, 바할신 온갖 우상들을 숨기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죄를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이면 다지.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아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구나. 그게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또 어떤 눈물이죠?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집사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아 굉장한 말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소요리 문답체 1문담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달려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다. 그분이 주시는 경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뭔가 열매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직분을 주셔서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전쟁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봐도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상황이. 적군이 휩쓸고 간 자리 비참합니다. 창구에 쌓여있던 곡식 다 쓸어갔습니다. 농사 지어야 할 외양간의 소 잡아가고 젖을 짤 양도 다 잡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은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슬픔과 절망을 선포해야 할 이 상황에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요하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삶. 우리 인생의 목적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뜨겁죠.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저를 뜨겁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 가운데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니에미아는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운동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에스라가 14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거 니에미아와 에스라의 팀워크가 이루어지니까 52일 두 달이 안 되는 채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 부흥을 회복하는 부흥 공동체 그 미션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니에미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돌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없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최악의 상황을 돌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유명한 시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우리 24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